안녕하세요. 아코디언과 함께 아코디언 팀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우리하나님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우리하나님은 4분의 4박자 곡으로 4분의 4박자는 한마디에 4분음표가 4개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에 4박자를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를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마디부터 다섯 번째 마디 세 번째 박자까지가 이 곡의 전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주 부분부터 천천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다섯 번째 마디 네 번째 박자부터가 이 곡의 1절 부분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1절 부분을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지금까지 전주 부분과 1절 부분을 따로 구분지어 연습해 봤습니다. 아코디언을 처음 연습해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전주 부분과 1절 부분을 따로 구분지어 연습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전주부터 1절 끝까지 연주해 드린 후 이번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멘 아멘